음악 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밤잠 설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시 뒤에 영광캠프에서 있었던 한준호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갑수 선생님이 나오시고요 변희재 대표 이제 국내 정치 문제 논평을 하겠다고 합니다 변희재 대표도 LA 현지에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한준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갑수 선생 변희재 대표 세 분이 나오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부터 먼저 하죠 탄핵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언CNI에서 공감한다 62.6%가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공감한다 아 나왔습니다 전 지역에서 탄핵을 공감합니다 전 지역에서 탄핵 공감이 과반이 넘습니다 전 세대도 다 탄핵을 공감하는데요 70대만 팽팽합니다 공감한다 47.9% 공감하지 않는다 47.3% 공감한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있습니다 사실상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여론조사를 계기로 사실상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들도 내가 탄핵을 공감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조언CNI는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한 건데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을까 탄핵 공감이 60%가 넘는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알리시고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선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정근식 후보가 50.26%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조전혁 후보가 45.9% 차트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전혁 후보는 사실상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의 정통 뉴라이트인데 그래서 역사교과서 논쟁과 이런 부분들이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이런 것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의 핵심이죠 핵심 브레인인데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윤석열 심판 선거였습니다 투표율도 20%가 못 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20%를 넘겨버렸죠 교육감 선거가 대개 한 25-30%인데 보궐선거에서 23% 정도를 기록했다는 것은 막판에 서울시민들이 윤석열을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투표장에 많이 나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서울에서 수도 서울에서 이루어진 선거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강력하게 작용한 선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향후에 학생인권조례라든가 혁신교육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선택도 주목됩니다 인천 가보겠습니다 인천은 상당히 인천 강화죠 크게 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석패했습니다 박용철 후보가 국민의힘의 50.9% 한현희 후보가 민주당의 42.12%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 수도권인데요 인천 강화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계속적인 우세 지역이었고 국민의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석권한 지역입니다 민주당의 한현희 후보도 지난 2022년 지선에서 11.98%로 졌고요 2018년도에는 16.61%로 패배했던 과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 정도로 좁혔죠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심판 분위기 탄핵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남 영광 장세일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했습니다 41.8%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30.72% 조국 혁신당의 장희원 후보가 26.5% 과거 학도국도 한장 이 논란이 있었던 장희원 후보가 3위를 차지하고 오히려 진보당 후보가 2위로 올라섰던 아주 특이할 만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조국 대표가 캠프까지 차려놓고 했는데 3위를 했다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게 상당한 경정을 울리는 선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남 곡성은 민주당의 압승이었죠 조상래가 55.26% 조국 혁신당이 35.85% 상당한 격차입니다 결국 전남 영광은 지금까지 군수가 무소속에서 당선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것은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의 승리라고 해석해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한 선거 결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부산 금정은 큰 차이로 졌습니다 윤일은 후보가 60.29% 그리고 민주당의 김경기 후보가 39.7% 후보에 대한 평가를 뒤로하고 하여튼 상당히 주목됐던 선거인데 역시 이 지역도 부산에 압도적인 선거 승리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았던 건 워낙 치열했었죠 콘크리트 보수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언론의 평가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의 활약이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도 있었지만 한동훈과 윤석열의 대결도 이 안에 숨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이 특히 선거 후반부에 달려 내려가서 김건희에 대한 비판 공세가 아주 치열했고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이 아마 부산에 있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그래 한동훈을 한번 기대해보자 한동훈을 밀어보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작용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롱꼬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명태균의 명태균과 김대남의 녹취 폭로 그리고 카톡 폭로로 인해서 오빠 이게 뭡니까 오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선거로 상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오빠 이거 오빠 이거는 뭐 부부 사이에서도 오빠라 그럽니까 여러분 오빠는 어디 강남에라는 데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무능 무력한 꼴통이다 완전히 자기 남편을 제3자에게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깡무시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지만 얼마나 대통령실과 자기 부인에게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반지사장도 이 정도는 아니죠 제3자에게 공개적으로 뭐 오빠다 무슨 진짜 볼 수가 없다는 식의 발언하는 경우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의 대통령 지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안 받는다 겉으로만 받는 척 실제로 속으로는 다 챙기고 또 김건희에게 보고하고 김건희가 지시하고 김건희에게 보고서도 갖다 주고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관료사회의 팽배한 내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고 대통령실 비서실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장관 차관 대통령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겉에서만 이해하고 실제로는 너는 꼴통하냐 바보하냐 오빠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가 62.6% 전에는 과반만 넘은 것 같은데 과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실은 지금 조롱거리가 된 윤석열에 대한 부분과 일치하는 민심입니다 제가 방송이니까 이 정도 얘기했지 사실상 한간이나 세간에 윤석열하다 윤석열처럼 굴지 마라 이러한 신조어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처럼 굴지 마라 뭐 그런 신조어는 계속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보수층에서는 차라리 김건희를 대통령 특보라도 임명해라 그게 낫지 않냐 정권 유지하려고 유지하려면 제2부속실 빨리 만들어서 그걸 대통령 비서실로 아예 써라 확실하게 공적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 잘 아시죠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왔고 아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방송마다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저 자신도 한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국미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내려와야죠 더 험한 걸 보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용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작 얘기 좀 할까요 명태균의 여론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국민의힘 입당 때까지 대선 출마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윤석열과 이재명이 큰 차이로 여론조사가 나왔다 대선 후보 경선 시기에는 강혜경 씨 증언으로 나왔죠 흥준표보다 2 내지 3% 높게 나오라고 해라 지시했다 그리고 여론전에 활용했다 자 이건 뭡니까 과거에 박근혜가 박근혜 때 이명박이가 국정원 동원해갖고 댓글 조작 했었던 거 우리 재판에서 유죄받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건 조작된 대통령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여론조사 조작이 사실이고 지금 나오는 증언과 정안을 종합해볼 때 이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왔고 그리고 그걸 받았었던 대부분의 언론들 특히 조중동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 대통령 정당성에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과거에 부정투편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승만 때 그걸 넘는 아주 고단위의 통계와 디지털을 이용한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자꾸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특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결국 이 여권의 지배자는 누구냐 명태균이다 이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선생님 신뢰한다 존경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묵묵부답하고 협박과 공간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홍준표도 사실상 손들었습니다 홍준표가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김재현은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인, 이준석, 나경원, 원희룡, 오세원도 다 명태균 손에서 셧아웃되고 있습니다 이거 명태균이 김건희를 가스라이팅 했다라는 분이 사실이라 그러면 명태균이 대통령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2, 제3의 대통령들이 김건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감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